난 2시쯤에 잠에서 깨어 잠바닥에 발을 디뎠지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오후가 아닌 새벽 2시야 난 지금 자고 있겠지 전화를 걸어서 안 받으면 잠들어 있는 말 알면서도 왜 이리 불안할까 다시 한번 걸어볼까 쉽게 돌려받은데도 bang 아직 좋아한다 했던 것 같아 근데 다시 와서 생각해보니 이별 전에 하는 변명들 같아 넌 지금 자고 있겠지 전화를 걸어서 안 받으면 잠들어 있는 말 알면서도 왜 이리 불안할까 다시 한번 걸어볼까 헷갈리고 아까리는 우리 사이엔 매일 똑같은 노래만 아무렇지 않게 밤은 점점 길어져 매일 똑같은 노래도 아까리는 우리 사이엔 매일 똑같은 노래만 아무렇지 않게 밤은 점점 길어져 매일 똑같은 노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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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